주가 뭐가 있죠? 하이트가 있죠? 또!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켈리? 그래요 켈리 이 가수도 이름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주 오는데 자 이 가수는 다른 원래 가수를 소개하려면 수식어가 달리잖아요 이쁘다 노래 잘한다 가창력 좋다 뭐 남자하면 잘생겼다 그러는데 이 가수는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죠? 이 가수를 봐야 됩니다 직접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이 가수 이름이 뭐랬죠? 켈리! 켈리 크게 해서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다시 불러보세요 켈리! 더 크게 나오겠습니까? 더 크게 켈리! 나오세요! 와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풍철의 악상 아! 저풍철의 악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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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